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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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은이다렌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TD4 HSE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67,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 살펴볼게요. 네,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들어와서 힐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4.76으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문국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열 힐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7.22로 95% 정도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입구,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문국도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베이지 시트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만 7천 5백 5키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개방남 좋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전자식 파킹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ER로 이동할게요.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양쪽 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뒷자리도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네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TD4 HSE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구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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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